해지프트를 사고 신경주역까지 바로 가게 되면은 이런 추정하도 해지프의 승리로 끝나기 때문에 오늘 그걸 몇 해보네 스토어는 무구호와 밀로마늘을 사고서 신경주역까지 관계를 했고요 이제 주황선 쪽 같은 경우에는 서울역에서 주황선 쪽으로 가는 날짜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강릉정 해지프트를 사고서 서울주역까지 간 다음에 다음은 여기서 이제 영호선 문화오로 찾아가는 방법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버님께서는 저쪽에 공사에 있는 문화오로 찾아보고서 동생구역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다시 위로에 따라가서 신경지역까지 하시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조일도 한번 이렇게 잘 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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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에다 scri지 알아봅시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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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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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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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항녀올, 항녀올,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출입문 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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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촌 주척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강남이나 강릉, 정자 강릉으로 가실 고비님께서는 이번 역에서 신붕당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양재 서초구 office.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신붕당 line. It's not enough to get ready to focus on it. This is screaming as a muscle. The one with another in the sky isі 2016. The one with the link in the description. When you move on your left to find a different spot. 감사합니다.